2013년 4월 26일 정국이의 로그인 내가 오랜만에 돌아왔다 여전히 긴장되는군 그래 요즘 우리는 타이틀곡을 녹음을 하고 있다 지금도 녹음을 해야되는데 내가 또 감기에 걸려서 녹음을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다 어제도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녹음을 못했다 빨리 나와서 녹음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무조건 나와야된다 그래서 녹음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고 다른 곡들도 녹음을 하겠다 요즘 형들을 보면 정말 고생이 많다 방금도 슈가 형이 비트를 듣고 있었는데 잠시만 비켜달라 해서 이렇게 로그를 찍는 것이다 우리 형들은 매일 6시나 7시쯤에 들어와서 자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빨리 감기가 감기를 나아서 깜짝 놀랄다 빠빠빡빡빡빡빡빡빡하겠다 아휴 그래 난 이만 쉬러 가겠다. 2013년 4월 26일 정국의 로그 끝